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중국어의 오민경입니다. HSK 4급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먼저 쓰기는 25분의 시간으로 15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시간 배분하셔서 문제 푸셨습니까? 단, 여러분 시험지로 시험을 보시는 지필 시험에 응시하려고 하시는 학원님들께서는 먼저 답안을 옮겨 적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한문항당 1분 정도 총 15분의 시간을 배분하셔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IBD 시험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컴퓨터로 그냥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함으로 총 25분의 시간 배분을 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쓰기제 1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쓰기제 1부분은요. 4개에서 5개 정도의 어휘가 지워지고 이 어휘를 어수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동사에 관련된 문제, 형용사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특수문형 이런 문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86번처럼 이 86번의 문제를 보시면 고정형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고정형태의 예문들도 꼭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제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이아오가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지우이아오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지우이아오와 그 다음에 러와 호응을 해서 가까운 미래의 임박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우이아오 임박 상황 내주시고 러 들어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우이아오 정말 정말 러가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아하오 좋다. 형용사수라는 것을 바로 유치할 수 있겠죠. 자 더가 나왔습니다. 무조건 누구 연결? 명사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빙 뭐죠 여러분? 병이겠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숙어 배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어 배치하시면서 자他的 빙 지우이아오 하우 러 라는 어 순별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우이아오 사이에 우리 임박 상태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지우이아오 뭐 뭐 러 사이에 하우만 넣어주시면 되겠고 주어가 누구의 수칙을 받고 있습니까? 관용어의 수칙을 받고 있다까지 점검해보시면 되겠죠. 자 매 문제마다 선생님의 오셈의 포인트로 찍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임박형은요. 어떤 형태가 있다? 지우이아오 섬머섬머 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박 상황에서는 동사도 들어갈 수 있고 시간명사도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제 문제로서는 내일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 시간명사 나왔어요. 지우이아오 섬머섬머 러의 특징은 앞에 시간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명사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뭐 쓴다? 지우이아오 섬머섬머 러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워맹힌 지우이아오 섬머섬머 러 내일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임박형 지우이아오 섬머섬머 러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지우이아오 섬머섬머 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냐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과이아오 섬머섬머 러도 있어요. 이 과이아오 섬머섬머 러는 단독으로도 쓸 수 있어요. 과이서머섬머 러, 야오 섬머섬머 러로도 쓸 수 있겠죠.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문제는 실제 시험에 나온 바 있는 문제들과 관련된 예문입니다. 자 어떤 예문이 나왔냐면 이 나무의 잎이 곧 다 떨어질 거예요. 라는 예문이 나왔습니다. 자 잎 외우셔야 되겠죠. 4급어입니다. 시작. 예스. 나무를 한 그루 두 그루 세울 때는 양사 들어갑니다. 크. 그래서 이 나무의 잎이 저 크수다. 예스. 다 떨어졌다. 떨어지다. 띄아오. 그렇죠. 띄아오 뒤에 결과보고 들어갑니다. 꽝. 다 떨어졌다. 그런데 다 떨어질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일어난 임박병. 뭐 나왔습니까 여러분? 과이아오 섬머섬머 러의 중약형이 야오 섬머섬머 러가 실제 시험에 나온 바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곧 뭐뭐일 것이다. 하지만 앞에 시간명사가 나왔을 때는 이 문제처럼 모두 나올 수 있다. 지우야오 섬머섬머 러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의 병이 곧 좋아질 것입니다. 미래 임박형입니다. 타 더 비. 지우야오 섬머섬머 러. 그래서 우리 86번에서는 뭘 모르면 안 된다? 지우야오 섬머섬머 러와 그 다음에 과이아오 섬머섬머 러의 임박상황의 임박형을 정확하게 알고 가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정 형태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86번입니다. 자 87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난이도하. 어휘만 알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4급의 어휘를 모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어휘가 중요한지 꼭 점검하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꽁쓰다 나왔어요. 누구 연결하셔야 될까요? 명사 연결해 주셔야 되겠고 타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러가 나왔어요. 아 이거는 내가 어휘를 몰라도 뭐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문장상에서 수로로 쓰이겠지만 이미 우리 토끼 파츠에서 쏘다오 시안 쏘다오 호아닝 이라는 예문 너무 많이 받았어요. 받다란 말이겠죠? 그래서 반드시 외워주셔야 될 4급 필수 어휘고요. 자 쏘다오가 나오면 자 그 뒤에 그거 호응할 수 있는 목적어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칭찬하다 뭘로도 쓸 수 있고 동사로도 쓸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칭찬을 받다라고 해서 뭘로 쓰였습니까? 명사로 쓰였겠죠. 그럼 제일 먼저 쏘다오 러 수로 잡으시고 누가 무엇을 받았는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뭡니까 여러분? 타 쏘다오 러 그 다음에 관영어 들어갑니다. 회사에 칭찬을 받았다라고 해서 시작 공쓰다오 러 러 까지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87번의 문제는 왜 난이도 있냐며 어휘만 알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무엇만? 쏘다오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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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는요. 이거예요. 자 동사 수로 문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동사 적절한 동사를 수로 자리에 넣으시고 중요한 것은 어휘를 외우실 때 동사 수로와 목적의 호응 구조를 외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기본 어휘에서 거절하다는 동사 굉장히 많이 나오죠. 쥐쥐 그 다음에 초대를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시작 야오징 여러분 이 야오징도 동사로서 초대하다 명사로서 초대 이렇게 썼겠죠. 그래서 여기에 쥐쥐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수로와 목적의 호응 구조로서 문장 들어갔고 이해문화하고 형태가 똑같아요. 관영어 수식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가 나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타 쥐쥐 러 워 더 야오징 문역이 똑같다. 그래서 동사에 관련된 문제들이 꼭 나오니까 사급에 관련된 그리고 쓰기에 자주 나오는 수로는 반드시 외워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쑤다오 러 러 쥐쥐 야오징 이었습니다. 87번입니다. 자 88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8번은요. 힌트가 딱 두 개 보이셔야 돼요. 자 먼저 지양이라는 사극 기본 명사 외우셔야 되겠죠. 벽입니다. 자 지양 샹이 나왔어요. 샹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식을 보이셔야 되는 게 저가 있어요. 아 이 두 개가 힌트라는 거죠. 자 먼저 장소를 나타내는 방위 명사가 나왔고 결과의 지속을 나타내는 저가 나왔다. 자 이 문제가 딱 나오면 특수 문형으로써 어느 장소에 불특정한 대상이 존재하다.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존연문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의 형태만 보더라도 바로 존연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남은 제시어는 다 어느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휘를 몰라도 목적어 자리에 딱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자 통즐은 동사로서 통보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과연 이 문제에서 통즐이 동사로서였을까요? 짜오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로서 채용하다지만 많은 분들이 이 88번에 틀린 이유는 짜오피인과 통즐을 동사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국어는 어느 자리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서 어 명사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는 장소들어가고 결과의 지속인 걸다 너무 중요하겠죠. 시작! 과저 걸려져 있고 무엇이 걸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통지서 명사고 그러면 좌핀 채용통지서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명사로 사용됐다라는 것을 파악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여러분 장상 존연문입니다. 걸려져 있습니다. 시작! 과저 그 다음에 이 좌핀 통지를 명사로 체크하셔서 목적어 자리에 넣어줘야 된다. 채용통지서가 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벽에는 채용통지서가 걸려져 있습니다. 장상 과저 좌핀 통지 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수님의 포인트는 뭡니까 여러분? 존연문의 어수를 이해해 주셔야 되겠죠. 존연문은 보통 주어가 장소가 대다수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는 여러분 이오라는 동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동사 뒤에 결과의 지속을 나타내는 동태조사 저어가 들어가고 불특정한 양을 나타내는 목적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출과 유사한 예문을 제시해 드렸냐면 정원에는 한 그루의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라는 이런 예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한 그루의 사과나무 특히 나무 중에는 사과나무가 꼭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예문보세요 여러분. 주어 장소 나왔네요. 웬즐리 심겨져 있습니다. 결과의 지속 종전 아까 조금 전에 한 그루 두 그루를 나무를 세울 때 크어 쓴다고 그랬고 나무 나왔고 사과나무 시자 빙고어 수 이런 문제들 시험에 자주 응용돼서 출제되고 있는 예문들을 많이 보시고 이런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엔즐리 종저 이크 빙고어 수 정원에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동일합니다. 이런 문형 똑같죠? 이런 문형 중국어는 문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문형에다가 벽이라는 장소만 유엔즐이라는 장소만 그리고 두 번째 과저 그 다음에 종저 동사만 딱 바꿔주시고 해당하는 목적어만 바꿔주시면 존연문에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어진 제시만 보더라도 아 이 문제는 존연문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바로 반응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88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틀리는 포인트 하나 잡아 드릴게요. 짜오피인 통지 이거요 여러분 채용 통지에서 선생님 이게 명사네요. 네 시험에 자주 명사화 되어 있는 어비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제시해 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참가한 인원 여러분 인원이 뭐 있어요? 렌수에요. 그래서 원래는 참가하다 동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더 를 써야 돼요. 그런데 시험에 더가 생략해서 하나의 명사로서 참가 인원 찬자 렌수 이렇게 실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조건이라면 여러분 더가 들어가야 돼요. 시작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의 명사로 쓰여서 중요 조건 종냐오 냐오 진으로 시험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생명의 위험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성민 더 웨이신 그런데 더 생략해서 생명 위험 시작 성민 웨이신으로 사용됩니다. 전부단 시험에 활용되고 있는 아 하나로 명사로서 사용되는 예문하고 똑같다라고 적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짜오피인 통지과 실제 시험에 나오는 예문들까지 넣어드립니다. 덜의 생략에서 명사화되는 명사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을 정리해 보셔야지만 88번 이 부분을 틀리지 않고 목적어 단위에 넣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쓰기제 2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쓰기제 2부분에서는요 사진이 한 장 주어지고요 그 옆에 관련된 제시어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제시어를 활용해서 하나의 문장을 완성하심지요 라는 문제의 용어로서 한문항당 8점 다른 영역의 3배 정도의 높은 점수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기제 2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HSG 4급의 점수를 뭐 그냥 합격인지 아니면 고득점 합격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므로 쓰기제 2부분을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제시어가 나오고요 해커스 실전모의고사나 아니면 우리 기본성인 HSG 4급 교재에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을 때 패턴에다가 다른 그림이 나왔을 때 명사나 구체적인 행위 동작만 바꿔서 싹싹싹 문장을 만드는 연습들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실전모의고사 5회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답안을 아주 좋은 답안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관중들이 막 환호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 이곳에서는 정말 많은 관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는요 많은 관중들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관중이라는 제시어 써서 우리 존영문 완성해 볼 수 있겠죠. 이곳에는 장소 나왔습니다. 저리 앉아 있습니다. 시작 주어져 심지어 주어져가 생각이 안 냈을 때는 요라는 동사로 대체할 수 있겠죠. 이곳에는 있습니다. 저리요 많은 관중 헌도 관중 해도 돼요. 하지만 수천명의 관중이라고 해서 지첸미 라는 관용어까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수천명의 관중들이 있습니다. 저리 주어져 지첸미 관중 까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영문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답안 드리도록 할게요. 관중이 나오면 여러분 이런 게 생각이 돼야 돼요. 왜 관중들이 환호성을 하고 있을까요? 원인과 결과 시합이 너무나 훌륭했다는 거죠. 그래서 딱 나와야 되는 게 시합이 훌륭하다는 주술의 호응 구조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겠죠? 비싸이 징차이 따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비싸이 징차이 그래서 오늘의 시합이 너무나 훌륭하여서 진텐더 비싸이 헌 징차이 결과 도출하겠습니다. 관중 회장 지동 우리 사극화 위였죠? 지동 그래서 주술 주술의 호응 구조로 외워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비싸이 징차이 관중 지동 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동 대신에 흥분하다라는 형용사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흥분하다 싱펀이라는 형용사 있습니다. 이런 형용사도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싱펀이었어요. 지동은 감격하다 싱펀 흥분하다 였습니다. 진텐더 비싸이 헌 징차이 관중 회장 싱펀 이라고도 대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쓰기지에 이 부분의 그림은 관중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동도 나올 수 있고 징차이도 나올 수 있고 싱펀이라는 제시어가 나왔을 때 모조리다 그런 그림에서는 어떤 제시어 쓰면 되겠다. 진텐더 비싸이 헌 징차이 관중 회장 지동 혹은 관중 회장 싱펀 이라는 제시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범 답안 좋은 문장들을 숙지해 주셨다가 활용해 보셔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운동선수인 것 같아요.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실망이라는 제시어 주어진 제시어를 모르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가 보아하니 여러분 보기에 진짜 많이 쓰는 편이겠죠. 시작 칸 칠 라이 문장상에서 부사어로 쓰였습니다. 너무나 실망해요. 여러분 보통 긍정적인 형용사 좋은 형용사로서 극히 모모하다 하우 질러 빵 질러 이렇게요. 질러를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형용사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극히 너무 모모하다 그가 보아하니 너무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다 칸 칠 라이 시왕 질러 들어갈 수 있겠죠. 다 칸 칠 라이 시왕 질러 까지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왕은 실망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실망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문형 더 좋은 문형을 선생님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실망할까요? 시왕에서 졌어요. 그래서 지다라는 동사별표 지다동사 시작 수 수 수 그래서 시왕에서 졌어요. 비사의 수 러 그래서 그가 지금 어떻습니까? 다 페이장 시왕 이런 문형이 너무 좋겠죠. 그래서 항상 원인과 결과의 논리 구조로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비사의 수 러 다 페이장 시왕 이었습니다. 참실프 수가 나오면 뭐까지 기억하셔야 될까요? 이기다 라는 잉 이라는 제시어도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어 윗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수 잉 이라는 제시어도 크게 쓰는 연습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 잉 어느 영역에 듣기 영역에 자주 언급되는 제시어입니다. 비사의 수 러 다 페이장 시왕 까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한 번씩 꼭 나오는 문제죠. 한 여자가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제시어는 여러분 르 지 라는 제시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르 지가 딱 나오면 우리가 일기를 쓰다 술모기 형태로써 어떤 동사 기억하셔야 될까요? 쓰다 시에 그래서 일기를 쓰다 시에 르 지가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난이도 하 그가 일기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별로 좋은 점수를 못 받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무엇뭇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정자 동작이 나왔어야 될 제일 많이 쓰는 정자 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가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부사이기 때문에 주어디 술 앞에 술모기 형태가 중요하죠. 다 정자 시에 르 지 라는 답안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이런 예문도 있습니다. 그가 매일 일기 쓰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사그법이 있었죠. 그래서 어 습관 시작 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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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습관이 있어요. 타요 시관 근데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단음절 용룡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덜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좋은 습관 하오 시관 주술모 타요 하오 시관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관용어 들어갈 수 있겠죠. 구조조사 더 함께 매일 일기를 쓰는 좋은 습관 매일 일기를 쓰는 좋은 습관 매일 일기를 쓰는 좋은 습관 관용어만 목적어 앞에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는 매일 일기를 쓰는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타요 매일 일기를 쓰는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하오 시관 까지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오 시관이 나온 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정답을 좀 하나 드릴까요? 좋은 습관은 뭐하는 거죠? 기르다 양성하다 라는 동사와 호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제시어는 양청 하오 시관 다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양청 하오 시관 양청 하오 시관 좋은 습관을 기르다 이런 제시어들 여러분께서 숙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습관을 길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양청 어떤 습관이에요 여러분? 매일 일기를 쓰는 좋은 습관 매일 실을 지다 하오 시관 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이 제시어가 바뀌어서 나왔어요. 그림이 한 사람이 일기를 쓰고 있는 그림 대신에 한 아이가 예의가 바르다라는 이러한 제시어가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다라는 제시어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해당하는 관용어만 바꿔서 문장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보너스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추가적으로 다양하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좋은 습관을 기르다. 시작. 양청. 하우시관. 꼭 기억해 보시고요. 매일 읽을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기르다. 전체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간단하기보다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러한 술목의 형태, 주술의 형태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